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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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먹어봐 아이스크림은 차가워 아이스크림은 차가워 맛이 있어? 달달하지? 어렸을때 작년에 먹은 안식맛이 중요하다 그럼 처음 느껴보는게 느껴질게 맛있으면 휴가 또 먹어 못먹겠으면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휴가 많이 먹으면 에어컨이 필요하다 약간 더 먹고 싶어요 아빠는 다 먹을까? 아빠는 다 먹을까? 한 번? 한 번? 한 번? 한 번? 한 번? 자 아빠 먹으러 왔는데 해제가 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콘 아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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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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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